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절 의혹, 지난 대선 가짜뉴스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을 문제 삼는 동시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윤석열 정부의 이념 편향성 등을 집중 제기하고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